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.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어제 마지막 TV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.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견제가 집중됐는데 이번 주 일요일 본 경선 후보 확정을 앞두고 있어서 분위기는 한층 더 격했습니다.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 후보들의 마지막 TV토론. 컷오프 여론조사 직전이라 앞선 세 차례의 토론보다 날선 발언이 초반부터 오갔습니다. 기본 주택으로까지 옮겨붙었습니다. 이 후보의 이른바 바지 발언이 또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. 이재리를 빌어서 앞으로 바지 운운하는 이런 발언은 좀 하지 말아주시고. 답답해서 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. 사과드립니다. 이낙연 후보에 대한 공세도 부쩍 눈에 띄었습니다. 당대표 시절에 검찰개혁 특이 만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. 그거야말로 떠넘기기고 책임 회피인데 직접 하셔야지. 4차례 TV토론과 국민 면접 등 숨가쁜 예비 경선을 실은 민주당은 오늘부터 사흘간 당원 및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해 오는 일요일 본 경선 후보 6명을 확정합니다. SBS 강민우입니다. SBS 강민우입니다.